오늘 JTBC 2024년도 7월 16일자 기사네요. 지지자들 의자 던지고 육탄전 난장판된 국힘 전당대회라는 기사입니다. 왜들 이렇게 싸우는지 이러다 당이 깨질 수 있다는 우리가 나올 정도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어제 15일 후보들로 합동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당원들 사이에 배신자람의 고성역하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먼저 연단에 선 나경원 후보는 앞서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반박하면서 국적 논단이라는 표현을 쓴 걸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박근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혐의시운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스스럼 없이 말해서 민주당 이재명에게 빈밀을 주는 그런 후보 불안하지 않습니까? 원희룡 윤상은 후보는 한 후보가 최상병 특검법을 수정안을 내겠다고 한 걸 문제에 삼았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특검은 곧 탄핵입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대통령의 탄핵을 노리는 거대 야당의 계략이고 덫입니다. 윤상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당원들은 그 의구의 최상병 특검법 앞으로 대통령의 탄핵의 빈미가 될 수 있다. 또 당정관계의 내관이 될 수 있다. 한 후보 차례가 되자 간중석에서 야유와 지지의 함성에 엇갈려 나왔습니다. 배신자 배신자 한동훈 한동훈 일부 지지자들 의자를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려다 현장에서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건 좋습니다. 다른 분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주십시오. 다른 분에게 폭행하지 말아주십시오. 후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사실 무근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한 후보는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댓글 단계에 잘못이냐며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자기 살 파먹기를 하고 있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터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 독재당으로 추락하고 그 덕분에 거대 야당의 민주당에 표를 줬더니 지금 민주당이 뭐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독재당으로 지금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어요. 점점 표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당이 거대 야당 민주당보다 더 많은 지지당으로 지금 오히려 4%가 더 높아요. 이렇게 좋은 찬스는 다음에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셋이 모여서는 전부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를 갖다 찍고 까불고 자기 살을 갖다 파먹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이 지지율이 이재명 독재당인 민주당이 지금 현재 추락하고 있자 국민의힘 당이 지지율이 거대 야당 민주당을 앞지르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 당대표 후보들이 서로에게 자기 살 파먹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독재당인 이재명인 지지층 후보들만 원내대표 국회의장 선거할 때 전부 이재명 지지 아니면 전부 강압적으로 후보 사퇴를 내라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이재명 독재 혼자 나오려 하다가 안 되니까 들러리를 세우잖아요. 두선어명 씨 당대표요. 자기 대권은 국민의힘 당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 후보들이 과열 경쟁으로 민주당으로 정보를 넘기면 국민의힘 당은 꼴을 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자중해야 돼요. 자기 당에서 대선이 나오면 좋죠. 자기네들이. 저 민주당이 가져간 것보다 낫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자기 당내에서 독재를 하는데 그런 인물이 가지고 우리나라를 한다고 쳐요. 난 아주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당이 대선에 승리할 줄 믿고 승리를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이따위 쌈박질하고 자기 쌀 파먹기 하면 가방 없어요. 자중해야 합니다. 오늘 JTBC 2024년도 7월 16자 기사 지지자들을 의자 던지고 육탄전 난장판된 국힘 전당대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